자! 뭐야? 약간... 너 이거 이거 아니야! 아니야! 이거 아니야! 우리 얘기해봐! 차길의 아이들 피터, 로보터, 필릭스, 엄마와 아빠 처음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? 라면서 끝! 아! 야! 너 왜 이렇게 해? 책 전체를 사진 찍듯이 한 번에 찍은 다음에 그걸 매일 저장을 하는 거예요. 시작! 집주인, 막내딸의 이름은? 짱아! 의붓아버지 바퀴벌레 병식이 다 읽었습니다. 시뮬레이션을 얘가 찾지를 못했어요. 너무 빨라서 어디 어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. 제목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에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녹음을 한 다음에 다시 듣고 점검하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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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